서울 강남 유흥가 고급클럽의 밤의 황제로 불리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닉네임은 제스퍼. 제스퍼의 수행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여성들의 입에 5만원짜리 지폐를 두어장씩 물려줍니다. 바로 이 사람이 하룻밤 술값으로 억대의 돈을 쓴다는 밤의 황제 제스퍼입니다. 일자마다 술을 몇 천만원씩 시키고 아르만비를 30장씩 시키고 하니까 그러니까 제스퍼는 완전 BVIP도 그렇게 구속을 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름이 적힌 피켓을 앞세우고 제스퍼가 입장합니다. 사람들이 열광하는 가운데 그가 좋아한다는 주제곡이 흐릅니다. 제스퍼는 클럽에서 특별 대우를 받는 VIP 중에 VIP라고 합니다. 제스퍼가 하룻밤 술값으로 3억원 가까이 쓰는 것을 봤다는 목격자도 있습니다. 제스퍼의 명함입니다. 본명은 강종현, 빗섬 회장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대표님의 술 좀 드시고 이제 빗섬 회장이 돈을 그렇게 쓰고 나서 그때 빗섬 회장이라고 표현을 해요? 빗섬 회장이라고 표현을 해요. 빗섬 회장이라고 표현을 해요. 빗섬 회장이라고 표현을 해요. 빗섬은 한국 2위 규모의 가상화폐 거래소입니다. 지난해 기준 빗섬의 가입자는 약 316만 명. 위탁받은 자산이 11조 7천억 원이나 됩니다. 이 거대 기업 빗섬 회장으로 불렸다는 강종현 씨. 연예지 디스패치는 강종현 씨가 여배우 박 모 씨와 연인 관계라고 폭로했습니다. 강종현 씨가 서울의 고급 주택에 살며 한 대에 수억 원씩 하는 고급 외제차를 여러 대 굴리는가 하면 시가 5억 원이 넘는 고급 시계를 차고 다닌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제스퍼 강종현 씨가 100억 원이 넘는 빚을 가진 신용불량자라는 것입니다. 강종현 씨는 디스페시를 찾아와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빗섬의 수상적은 대후 실력자. 그들의 정체를 추적합니다. 서울 강남의 유흥가에서 하룻밤 술값으로 억대의 돈을 쓴다는 신흥재력가 제스퍼 강종현 씨. 그가 자기 명의의 재산이 거의 없는 파산 상태의 신용불량 상태라는 것도 놀랍지만 국내 2위 가상화폐 거래소 빗섬의 숨은 실력자라는 소문이 더욱더 놀랍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증권시장의 거래소와 은행, 증권사의 역할까지 한꺼번에 수행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투명성이 중요한데 정체가 의심스러운 인물이 이 거래소의 숨은 실세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빗섬 거래소는 문제가 없는지, 또 개인 투자자들이 믿고 맡긴 돈은 안전한지 걱정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 PD 유첩이 제스퍼 강종현 씨의 행각에 관심을 가진 것도 바로 이 점 때문입니다. 밤의 황제, 제스퍼라 알려진 강종현 씨의 실체를 취재했습니다. 강종현 씨는 젊은 나이에 광주광역시에서 큰 사업을 했다고 합니다. 대광올레통신이라는 KT 휴대전화 총판을 차려 큰 돈을 벌었는데 2015년경 갑자기 문을 닫고 사라졌다고 합니다. 저희 예전에 대광올레통신이라고 예, 저희 건물 10층에 입주해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KT 가입자수가 6번째로 많은 대리점이었습니다. 엄청나게 큰 대리점이었죠. 거기서 우리 10층을 다 썼는데 아, 10층을 통으로 다 썼어요? 네, 통으로 다 썼는데 10층 통으로 다 쓰고 8층 조금 썼어요. 근데 갑자기 사람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재 담당한테 물어봤더니 인재 담당도 별도로 예약받은 게 없다고 근무했던 사람들하고 통화해보니까 뭐 그만뒀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강종현의 이름이 언론에 등장한 것은 2017년 국세청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이 오른 것입니다. 강종현 씨가 운영했던 대광올레통신이 체납한 세금이 13억 9천 6백만 원이었습니다. 국세청 자료에는 지금도 체납 중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국세청은 강종현 씨 명의의 자산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 납세자인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뭐 그분이 재산을 은닉하는 것이 있는지 우리가 현장도 수색하고 금융거래 내역도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최대한 우리가 조사하려고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때 잘 나갔다는 강종현 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2015년 강종현 씨는 사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휴대전화 판매 실적을 조작해 부풀려서 이를 담보로 한 금융사로부터 약 35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 강종현 씨는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강종현 씨에게 약 35억 원을 대출했던 금융사 아직도 20억 원을 회수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채권 추심을 통해서 10억 원 정도를 회수했고 현재 회수하지 못한 미회수 원금은 약 20억 원 정도 됩니다. 강종현에게 각종 민사 절차, 지급명명, 압류 등을 통한 지속적인 채권 추심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락 두 절과 본인 명의의 재산이 발견되지 않아서 채권 회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강종현 씨가 연루된 금융 사건은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2014년 강 씨는 DB금융이 주도한 M&A에 개입해 큰 돈을 챙깁니다. DB금융이 우회 대출을 통해 대우전자 주식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강 씨는 대광올레통신 명의를 빌려주고 저리로 50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이제 나쁜 조건이 아니었으니까 저금리로 50억 대출을 자금 운용을 써라 했으니까 좋았던 거지. 이게 이상적인 구조였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이 됐다. 원래는 동부가 안 입고 와도 저희는 50억을 50억 이상은 상무가 펀드를 해준다고 해서 자료비 이미 이거 건이 아니라 기존에 들어가 있었어요. 담보는 담보 같은 서류는요. 기본적인 설정은 안 돼 있었던 거죠. 강종현 씨는 그 뒤에도 DB금융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50억 원을 더 대출받았습니다. 강종현 씨가 DB금융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은 세 차례에 걸쳐 총 100억 원. 강 씨는 당시 DB금융에서 빌린 돈 100억 원을 아직까지 갚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100억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확한 금액이 한 150억 정도. 이건 1% 같은 거고. 아마 기사에도 그렇게 나온 거라고. 그걸 아직 못 받으신 거예요, 결국은? 그렇죠, 지금.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본인 명의로 된 지장이 하나도 없어서. 최근까지도 지삼형 씨 신청이나 여러 가지 지산도에 해보고는 있는데 관련사들 다 정돈. 강종현 씨가 A금융사와 DB금융에서 빌린 뒤 갚지 않은 돈은 약 120억 원에 이릅니다. 거액의 대출 사건을 일으킨 강 씨는 휴대전화 판매 사업을 접고 잠적했습니다. 당시 대출한 돈을 은닉해 둔 것은 아닐까. 강종현 씨에게 취재를 요청했지만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잠적했던 강종현 씨는 제스퍼라는 이름으로 고급 클럽에 등장합니다. 강종현 씨는 제스퍼라는 이름으로 고급 클럽을 받은 것 같습니다. 강종현 씨는 제스퍼라는 이름으로 고급 클럽을 받은 것 같습니다. 전국으로 날렸다, 그 분실폰을 날리는 업체가 있었다는 얘기가 있었고. 통신 쪽 일을 좀 계속했고요. 제가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통신을 오래 해왔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판매나 그런 쪽을 많이 갖고 있어서 그때부터 알았던 대표나 통신, 온라인 판매 같은 거 해주고 그런 실질적으로 그런 일 좀 해서 돈을 벌었죠. 강종현 씨가 대출 사기로 유죄 판결을 받은 지 2년 뒤 여동생 강지현 씨가 상장사 인수에 나섭니다. 강지현 씨는 230억 원을 투자해 비트 갤럭시아 투자 조합을 인수함으로써 투자 조합이 지분을 가지고 있던 버킷 스튜디오와 인바이오젠, 비덴트 등 3개 상장사의 대주주가 되었습니다. 이 중 비덴트는 빗썸의 지분 34%를 가진 단일 최대의 주주였습니다. 강지현 씨는 상장사 3개를 인수한 230억 원을 어떻게 마련했을까. 상장사를 인수하기 전 강지현 씨는 IT마트라는 업체를 설립해 휴대전화, 악세서리를 팔았습니다. 강지현 씨가 운영했던 IT마트. 빚을 갚으라는 고지서가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IT마트는 강종현에게 보증을 서는 바람에 부도가 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부도가 나기 전 IT마트의 총 자산은 약 16억 원. 결국 상장사 인수자금 230억 원은 강종현 씨가 은닉한 돈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강종현이라는 인물이 되게 신기한 게 저도 업계를 취재하면서 많이 들었던 게 강지현 대표가 사실 사장의 자리는 있지만 실제 힘은 다른 사람에게 있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었거든요. 강모 씨로만 알려져 있었는데 이분이 강지현 대표의 오빠고 그리고 나서 좀 조폭과 연관돼 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제 취재원들 몇 명은 저한테 전화와가지고 더 깊게 파지 마라. 뭐 좀 험난한 길이 예상된다. 휴대폰 액세서리를 팔다 부도를 냈던 강지현 씨는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자금으로 상장사 3개를 인수했습니다. 더 큰 의혹은 230억 원이 상장사 3개를 인수하는 자금으로는 턱없이 적은 돈이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배우에 막강한 전주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정말 강지현 씨가 그만큼의 230억 원 정도의 금액으로 3개의 회사를 한 번에 먹었다 하면 강지현 씨는 시내 경제에 이른 겁니다. 자본시장에서 그 정도는. 근데 그건 불가능한 거고 회사 그 뒤에 다른 전주가 있지 않고는 이건 불가능합니다. 특히 인바위장 같은 경우는 유가 집권 상장사인데 이 3개의 회사를 경영권 한 번에 다 먹었다. 아마 그 기록에 나온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한 거 아닌가요?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냥 의심을 하는 거죠. 이거 강지현 씨는 바지다. 강지현 씨가 인수한 비덴트입니다. 회장 명함을 가지고 다닌 강종현 씨와는 어떤 관계인지 물었습니다. 거기에 비덴트가 써 있어요. 자기 회장이라고. 네, 네. 그거에 대해서는. 맞나요? 회장님 무슨 게 아니신지? 이 얘기는 저희는. 저희는 전혀 몰라요. 각각 사항이라든지. 저는 듣고. 강지현 대표에게 취재를 요청했지만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인터뷰에 응할 수 없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강지현 씨가 상장사를 인수한 뒤 오빠 강종현 씨는 차명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가 다른 사람 명의로 얻은 집은 보증금 5억 원에 월세 2,500만 원의 고급 주택입니다. 주차장에는 페라리, 벤츠, 롤스로이스, 벤틀리, 람보르기니 등 한 대의 수억 원이 넘는 고급 외제차 6대를 주차해 놓았습니다. 끝 번호가 똑같은 이 차량들 역시 다른 사람 명의로 돼 있습니다. 차 제 명의는 없는데요. 여동생 명의 차 하나 있고 그리고 타고 있는 게 성현이 차거든요. 어쨌거나 페라리도 대표님 타고 다니신 거잖아요. 페라리 제가 안 타고 다니는데요. 대표님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데 모르는 사람 차예요? 주인 차인데요. 제가 타고 다닐 차는 아니에요. 대표님 친구 집에 살고 있는데 주차를 거기다가? OO들이 주차 제한이 없어요. 인기 DJ들이 소속돼 있는 이니셜 뮤직의 실소유주가 강종현 씨라는 의혹도 있습니다. 이니셜 뮤직의 대표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음악 감독이에요. 옛날 레이블 음악 감독이고. DJ예요. DJ. 그러면 이 사람이 실제 대표일 가능성이나? 가지죠. 지분을 갖고 있는 건 아니니까 사실. 네. DJ예요. DJ. 현 대표에게 사실 확인을 요청했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강종현 씨가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제기된 이니셜 뮤직을 찾아가 봤습니다. 사무실 문이 닫혀 있고 간판을 떼어낸 상태였습니다. 지금 가니까 문이 다 닫혀있고 편판 다 떼어져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우리도 잘 모르겠는데 엊그제까지 있었는데? 엊그제까지 있었어요? 네. 편판에 문이 좀 잠겨있다고요? 네. 문도 아예 잠겨있고 간판 앞에 이니셜 뮤직을 냈던 게 다 떼어져 있더라고요. 네. 어 저도 편다는데 이거? 아 그래요? 오빠 쪽에 너. 침살돈집이 신은지? 이 점 물어본 거예요. 네. 알았습니다. 뭐? 뭐라고 하세요? 이 편안이들이 간판을 떼어달라고 했다는데. 못생겼지 모르겠네. 이 분은 잘 모르겠지. 이리도요? 강재현 대표는 버킷 스튜디오와 비덴티 명의로 서울 강남에 빌딩 두 채를 사들였습니다. 강재현 씨의 명의로 서울 강남에 고급 와인바도 열었습니다. 강재현 대표 명의로 설립한 빗썸의 자회사 빗썸 라이브입니다. 버킷 스튜디오가 이 업체에 60억 원을 출자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빗썸 라이브는 최근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버킷 스튜디오는 왜 빗썸 라이브에 60억 원이나 출자했을까. 취재를 요청했지만 응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는 윤창현 의원이 강종현 남매의 횡령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자칭 빗썸 회장인 분, 그분들의 회사의 CB와 BW와 전환우선주. 보시면 1년 정도 이후에 전환, 주식 전환이 될 때쯤 꼭 저렇게 재료들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거를 사들이신 분들한테 뭔가 특혜를 주는 이렇게 이상한 플레이를 통해서 특정인들이 수익을 가져가고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는 이런 부분이 나타나질 않나. 버킷 스튜디오의 경우 총 자산보다 많은 CB, 즉 전환사체를 발행해 인수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개미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게 됩니다. 전환사체를 발행하면 일단 전환사체를 사준 쪽에서는 굉장히 싸게 살 거 아닙니까? 싸게 사서 그 전환사체를 대값 주식으로 바꿔줄 때쯤 꼭 호재가 터집니다. 그러면 그 주식이 급등을 하겠죠. 그때 차액 시행을 내서 이 사준 사람에게 이익을 가져가게끔. 그럼 누가 본 투자를 보느냐? 개미 투자자가 피해를 봅니다. 검찰은 강지원 대표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한편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은 강종현 씨와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저희 회사에 직원을 재직한 적도 없고 회장이라는 사회 경찰로 준 적도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저희가 관리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랑은 관련이 없는 분이고 언론을 듣고서 아 그런 게 있구나. 그래서 자유로운 패명을 했던 부분은 저희랑은 관련이 없는 분입니다. 강종현 씨는 국회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응하지 않았습니다. 100억 원이 넘는 부채를 지고도 차명 자산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해온 강종현 씨. 그리고 출처가 의심스러운 자금으로 빗썸의 단일 최대 주주인 비덴트 등 상장사 3개를 인수한 여동생 강지원 대표. 그리고 그들이 인수한 상장사에서 벌어지는 수상한 거래들. 투명하게 운영돼야 할 가상화폐 거래소를 둘러싸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가 않습니다. 강종현, 강지연. 이 남매의 수상한 행적을 보면 그들이 지배하고 있는 빗썸이 대체 어떤 기업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강지연 씨는 비덴트를 통해서 빗썸의 단일 최대 주주가 된 셈이지만. 현재 비덴트의 빗썸홀딩스 지분은 약 34%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창업주의자 전 빗썸홀딩스 의장인 이정훈 씨가 자신의 의호 지분을 포함해서 약 65% 이상의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정훈 전 의장이야말로 빗썸의 실제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이정 의장도 여러 건의 소송에 휘말려 있는 상태입니다. 빗썸의 창업자 이정훈 씨. 빗썸코리아의 모기업인 빗썸홀딩스 의장을 지낸 그는 빗썸의 최대 주주입니다. 예전에 아이템 매니아라는 게임 아이템 거래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을 통해서 굉장히 성공을 했었던 인물이었고요. 이제 아이템 매니아를 매각한 이후에 빗썸이라는 것 시작 자체가 카페로서 시작을 했어요. 그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일반 커뮤니티 형식의 카페로 시작을 했는데 아마 2016년 말부터 암호화폐 열풍이 조금씩 조금씩 국내에 불기 시작을 했고요. 그때 이제 급격하게 빗썸이라는 브랜드가 국내에서 입시적으로 커지면서 성공적인 간도를 밟았다고 볼 수 있죠. 빗썸을 비롯한 가상화폐 거래소의 가장 큰 권한은 암호화폐의 상장과 폐지를 그들이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빗썸이 암호화폐를 상장시켜주면서 뒷돈을 받는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래소에서 가장 꽃은 프로젝트 상장이거든요. 상장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권한이고 빗썸이라는 거래소에 상장하는 것 자체는 성공을 어떻게 보면 좀 개런티해 줄 수 있는 그런 굉장히 달콤한 유혹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프로젝트들이 돈을 써서라도 상장을 하고자 하는 그런 수요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 때는 빗썸을 잘 뭐하나면 상장을 하면 그 코인의 상은 몇 천억 값까지 벌어요. 거의 한 달에 몇 천억 값까지 벌어요. 그러면 얘네들 입장에서 딱 거래소를 찾아와서 로비를 하려고 그러겠죠. 로비를 하려고 그러면 실세가 존재를 찾아야겠죠. 그런데 이제 걔네들이 우리는 정식으로 합니다. 상장 위원회를 통해서 거기서 검토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달이 나잖아요. 안달이 나는 애들을 경쟁을 붙여요. 실제 상장 과정에서 뒷돈을 줬다는 개발자도 있습니다. 배영준 씨가 개발에 참여해 화제가 됐던 Q사의 코인. 빗썸에 상장을 신청했지만 지지부진 진척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내는데 감각보소식으로 상장에 대한 답변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유로 상장을 거부당합니다. 이유는 그냥 본인들의 명목상의 그런 것들을 대인 거예요. 그냥 아직 뭐 저희가 발행했던 게 중소형에 뿌려지지 않아서 유통량도 충분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코에 걸면 코 버리고 귀에 걸면 귀걸이는 상장. 어떤 칼퇴의 신사 기준을 가졌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때 빗썸 상장을 도와주겠다는 브로커가 나타났습니다. 중국 국적의 Y 씨였습니다. 그때는 막 갈 길을 잃은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는 등장을 하는 건데 그랬더니 본인이 상장 계약서 갖고 오실 때는 거예요. 그 뒤 버진 아일랜드에 적을 둔 NCC라는 업체에서 메일이 왔습니다. 상장 피라 부르는 뒷돈과 마케팅비를 보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명목상 계약서에 명기되어 있는 금액인 마케팅 피. 그러니까 통치 우리가 알고 있는 상장 피 45만 불 미화 수준의 US 테더를 납입을 요구받습니다. 얘를 언제든지 달러로 바꿀 수가 있어요. 큐코인 개발자들은 상장 피 약 10억 원과 마케팅비 약 20억 원어치의 코인을 보냈습니다. 저희가 80억 개의 코인을 발행을 했는데 1%에 8천만 개를 내놓으라고 해요. 그런데 굉장히 예리적인 거거든요, 이거는. 그런 수치를 본 적이 없어요, 다른 데서는. 굉장히 과도하게 지금 요구를 한 거고 2천억짜리 프로젝트였던 거예요. 총 2천억? 2천억에 1% 오면 20억. 그렇죠. 버진 아일랜드의 NCC는 빗썸과 어떤 관계일까. 취재를 요청했지만 답변이 없었습니다. 빗썸은 한때 상장 심사를 의뢰했던 외부 업체의 문제라고 해명했습니다. 마케팅비로 제공한 가상화폐도 어느 분야에 얼마나 사용했는지, 알 길이 없다고 합니다. 보시면 상장피 받지 않습니다. 저희는 마케팅피 받아서 공식 얘기를 한 시점이에요. 좋아. 그럼 니네 마케팅을 어떻게 했는지 좀 보자. 45억 원을 어떻게 썼으며, 내부 리소스에 어떻게 투자를 했으며, 30만 분은 도대체 왜 받아갔으며, 그 얘기를 하면서 8천만 개 중에 뭐 했니? 뭐 했니? 신라 면세점의 투자로 많은 관심을 받았던 한 코인의 개발자도 상장을 위해 뒷돈과 마케팅비를 줬다고 증언합니다. 상장 뒷돈을 보낸 곳은 역시 버진 아일랜드에 적을 둔 NCC라는 업체였습니다. 마케팅피가 USD로 1밀리언이 넘어가요. 그러면 이미 4억, 12억에서... 그때 당시에는 12억 정도 됐겠죠?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저희 거 토큰을 주는데, 약 한 US달러 55만 불에 해당하는 토큰을 줬고요. 또 그리고 USD로 50만 불에 해당하는 토큰을 또 마케팅비를 따로 줬어요. 그래서 총 약 한 20만, 2밀리언 정도 되죠. 200만 불 정도 되는 거죠. 200만 불이 그러면 마케팅 비용과 상장비... 네네, 그 명목으로 가져갔죠. 20만 4억 정도 되겠죠? 네네. 기간 그 코인의 문제발은 아니에요. 뒷선에 상장되는 소인마 김치코인들. 한국 프로젝트들은 대부분이 상장비를 뒷돈을 주고 다 상장을 한 거예요. 저도 그런 상장을 몇 곳 진행을 해봤고, 그 당시 비용이란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것들은 다 알고 있었으니까, 일단 돈을 뒷돈에서 상장비를 받아서 했었고... 이른바 상장피는 누구에게 전달됐을까? 가상화폐 개발자와 NCC를 이어줬던 브로커 Y 씨에게 물어봤습니다. 나... ...라고 아시죠? 네, 알고 있어요. 기간 씨께서는 빗섬에 상장을 해주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셨어요? 돈을 분명히 받으신 걸로 되어 있는데... 저는 그냥 수개만 했고요. 네. 통용 역할만 했고요. 돈은 저한테 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럼 그 돈은 어디로 갔습니까? 돈은 그 수개 보냈는데 그 중에 한테 물어봐야 되죠.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우리 기간 씨께서는 아무런 이득을 보지 않으셨어요? 없습니다. 수개비만 받았고요. 네. PD 수첩에 접수된 빗섬 관련 제보입니다. 티라는 또 다른 브로커가 빗섬 상장 대가로 40여 곳에서 뒷돈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진실은 돈을 받으면 말이에요. 이장훈이 그쪽으로 재고받으라고 그랬거든요. 나중에는 DVI의 법인 하나를 만들어서 그쪽이 상장피를 받는 걸로 이렇게 받겠죠. 민병덕 의원은 국회에서 빗섬의 상장피 의혹을 공식 제기했습니다. 상장이 되고 안 되고가 얼마나 사활이 걸린 문제이겠습니까? 그 상장을 해주는 기준과 이런 것들이 지금 모호한 상태에서 거래소가 임의로 그걸 결정할 수 있는데 특히 빗선가 같은 경우에는 오너 체제이기 때문에 얼마나 큰 파우를 가지겠어요. 그래서 상장피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넉넉히 예상할 수 있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상장피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이정훈 의장과 접촉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끝내 받지 못했습니다. 빗섬 측에 이정훈 전 의장을 연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정훈 전 의장이 설립한 SG브레인테크놀로지의 등기 문서입니다. 이정훈 전 의장의 주소가 전북 전주시로 되어 있습니다. 공식 문서에 올라있는 이정훈 전 의장의 주소지는 뜻밖에도 한 주민센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MBC에서 나왔는데 근본에 여기 주민센터 주소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요? 그건 거주불명 등록자라고 해서 거주불명 옛날에 말로 하면 말소고요. 그 주소지에 안 사신다고 해서 주민이 신고하거나 사신 조사를 했을 때 안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분이 어디에 산다 이렇게 신고를 안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분이 이제 내가 어디 살고 전입을 하면 저희는 뭐 14일 이내에 전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안 해서 말소거든요. 어디에 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빗섬은 거래소 차원에서 상장 대가를 받은 적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분이 상장 피해를 받았느냐라고 한다면 그거는 모르죠. 만약에 그 사람들이 사기를 쳤을 수도 있죠. 내가 비싼 것과 비싼 관련이 있어. 그래서 내가 나한테 잘 주면 상장 피해를 나한테 주면 해줄게 라고 했다면 그건 이제 개인적인 범죄를 저지른 거죠. 근데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임직원 절대 아니었고 저희 어떤 비즈니스에도 관여한 적이 없다. 뭐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